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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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ㅋㅋㅋㅋㅋ 이거는 잠깐만 그냥 가요처럼 해놨네 감성 사운드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와 어플에서 감성 사운드를 검색해 주세요 최 동 민 자 최동민의 프로젝트를 볼 건데 동민군이 제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잘한 프로젝트를 도대체 어떻게 고쳤을까 하는 건데 수정 전 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하려고 갑니다 수정 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승아 잘했는데 이거는 잠깐만 그냥 가요처럼 해놨네 그죠? 동민군이 한 거는 지금 25주차에 뭔가 그냥 예시 프로젝트로 했다면 이거 지금 그냥 앨범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짜 아니예요? 네,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완벽한데? 야 이거 뭐 지금 이거는 완벽해요. 지금 야 잘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 수정 전 버전도 물론 잘했지만 수정된 버전은 그냥 가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정답을 갖고 왔는데 808을 찍을 때는요. 그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커야 돼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디스토션을 쓰면 이렇게 뾰족해질 수도 있는데 큰 똥처럼 찍고요. 킥은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808 저역이 써야 되고 옆에도 808이 써야 되고 여기 위에도 808이. 아 나 그림 연습해야 되나? 킥이 이렇게 뾰족해야지. 이런.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찍혀야 되거든요. 킥이 더 낮아도 안 돼요. 808이 모든 저음을 다 가져가고 킥의 역할은 808의 펀치감을 담당하는 역할로 보통 힙합에서 많이 쓰거든요.